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2월 1일 화요일 온전한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찰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댁의 반찰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7장 11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들이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함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 또한 완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동물로 들여진 희생재물들도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들의 목적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그들이 들인 제사의 기능은 일시적이었으며 상징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다가올 사역에 두기를 원하셨다 히브리서 7장 11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율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7장 12절은 제사 직분의 변경이 관련된 율법도 변경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왜 그런가 당시에는 아론의 반찰을 따르는 레위족 속에서 나지 않은 자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매우 엄격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이 법이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관한 율법을 변경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오심은 제사법의 변경 또한 가져왔다 전에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각기 다른 종류의 재물들을 가지고 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재물이 되심으로 동물로 드리는 재물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재물로 바치심으로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완전한 게시를 보여주셨다 교훈입니다 죄인을 위한 완전한 제사장과 재물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껏 존재했던 제사장 제도와 희생재물에 대한 율법을 변경시켰다 묵상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가리키는 재물로 드려졌던 수많은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위한 충분한 값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재물로 바치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이 가리켰던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를 위한 재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재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재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부주와 선지자 365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